적법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우리가 법을 분류해 봐야 됩니다. 법을 일단 우리 민법을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그 다음에 임의법규 임의규정으로 나뉘어요. 교재는 좀 어렵게 나왔는데 우리는 쉽게 기억하자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강행규정이라고 하고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으면 뭐죠?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나는 질문이 뭐냐면 민법의 모든 법을 위반한 법률에게는 무효다. 그럼 뭐죠? X점. 왜냐하면 법 중에는 뭘 포함해요? 임의규정을 포함하고요. 임의규정을 위반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결국은 목적이 적법해야 할 때 그 법은 무엇만을 말하냐면 강행규정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강행규정이 다시 뭐죠? 둘로 나뉘죠.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뉘게 되고요. 둘 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효력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고요. 단속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에는 단속규정이 없어요. 민법에는 처벌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법에는 단속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에서 강행규정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만을 의미하게 되냐면 효력규정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민법상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에는 뭐가 없어요? 단속규정이 없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속규정은 민법에 없기 때문에 민법이 아닌 다른 법도 봐야 되는데 다른 법을 보되 항상 뭘 봐야 되는 거죠?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그래서 교재 보면 무효가 음식물 판매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그런 건 출제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규정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죠? 단속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행위 결과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게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에게 팔았어요.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면 또 파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전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후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을에게 뭐가 떨어져요? 세금 폭탄이 떨어져요.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서 양도세 아니 치득세 등록세를 내야 되고요. 병에게 팔아먹으면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니까 자기한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기 앞에 등기하지 않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팔아먹었으니까 을의 이러한 행위는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 하고요. 부동산 등기특별로치법이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죠. 따라서 하다 걸리면 을은 세금 추징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까지 받아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등기가 무효냐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이 등기가 강행복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뭐가 되면요? 무효가 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요? 갑한테 가고요. 누가 피해를 봐요? 병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나쁜 놈은 을인 것이지 누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병인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병의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라고 판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등기를 우리가 뭐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을이 안 나오죠. 뭐가요? 중간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을은 처벌받되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고 해석된다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미등기 전매금지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교재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핵심 판례가 나와요. 핵심 판례는 판례니까 옛날 얘기가 나오는데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법 없어요. 주택법이죠. 그래서 뭐냐면 주택법은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되면 전매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매 행위 금지 규정도 뭐죠? 단속 규정이다. 이런 판례거든요. 따라서 전매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지역에서 전매 행위라면 처벌은 받지만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라는 판례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요.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투기 지역 등이 지정이 돼가지고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인데 을이 병에게 또다시 팔았어요. 뭐 한 거죠? 전매를 한 거죠. 을은 강행복규를 위반했으니까 을은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처벌은 받아야 되는데 전매는 뭐죠? 유효한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강행복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매 자체가 무효가 되면 병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요. 병이 피해를 보거든요. 나쁜 짓을 안는 건 누구예요? 을이지. 병이 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을을 처벌하되 행위 자체는 뭐죠? 유효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주택법의 전매 행위 금지 규정도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효력 규정에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어떤 얘기냐면 금 반원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초 강의할 때 기억나시나요? 금 반원의 원칙이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가 된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우리 법대생기는 뭐라고 했냐면 화장실 원칙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금 반원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금 반원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적용이? 첫째 강행복교 위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두 번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 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제한은 제가 볼게요. 갑이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다음 날 아저씨 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 취소할래요. 가능하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금 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명백히 반대를 행위죠. 제가 실컷 뭐 하겠다고 했어요? 팔겠다고 했고 이제 와서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인데 이게 뭐예요? 허용이 돼요. 왜요?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강행복교 위반의 경우에도 금 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교재 나온 판례 내용은 뭐냐면 스스로 법을 위반한 사람이 무위임을 주장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왜냐하면 강행복교 위반의 경우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금 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판례는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런 판례가 있어요. K라는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들으시면 돼요. 적을 필요 없죠. 그런데 증권회사인데 문제는 증권업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확정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뭐죠?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증권회사가 확정수익률을 보장해 주기로 하면 주가 실서가 뭐죠? 증권실서가 뭐죠? 어지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을 하지 말라고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거든요. 증권업법에서 강행복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증권회사가 고객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약정했냐면 확정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고객을 잔뜩 유치를 유지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깡통계좌가 된 거예요.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갑은 어떻게 해요? 돈을 못 주겠다고 했더니 이 고객들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확정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이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원금뿐만 아니라 수익률까지 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증권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아 제가 해주고 싶은데 증권업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해드립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뭐죠?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고객을 유치할 때는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죠. 이제 와서 보장 안 해주겠다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인데 이 금반을 원칙이 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강행복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무효인 행위라는 사람이 스스로 무효인을 주장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그 취지인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기억하지 안아도 상관없지만 강행복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을 원칙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판례 밑에 강행복 위반의 모습은 가입해줘 보지 말 그랬던 부분이고 바로 우측에 이제 5번에서 목쪽에 뭐가 나오죠?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죠. 자 백삼조가 나옵니다. 백삼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줄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했다.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다라고 민법 백삼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뭘 봐야 돼요? 판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판례가 중요한데 일단 우리 판례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첫째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유형을 끌어내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뭐죠? 나쁜 짓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도박을 했다. 첩을 드리기로 했다. 법정의 서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거는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두 번째 판례인데 뭐냐면 형사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성공 보수 약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모요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두 번째 판례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변호사를 수임할 때 뭘 받아요? 성공 보수를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내 땅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땅을 찾아주시면 소송가액의 30%를 주십시오. 이런 거 하거든요.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 보수 받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됐는데 2015년도 우리 대법원 반사별 여기서 무효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판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판시하게 됐냐면 그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 변호사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유치장에서 빼주면 뭐죠? 돈 주겠다. 무죄 판결 받으면 뭐죠? 돈 주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변호사들이 뭐하게 돼요? 불법을 저지르게 돼요. 변호사들이 뭐하게 돼요? 전관 예우를 동원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이 휘발렸어요.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김행장 선임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경찰서에 끌려갔다가 영장을 검찰로 송치되잖아요. 검찰로 송치되면 여기서 불구속 처분을 받으면 좋죠.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돼요. 구속영장을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담당 검사의 대학 동차 을 찾아서 선임하면 제일 유리해요. 그래서 담당 검사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대학이 어디 나왔는지 몇 살인지 알아보고 가지고 그 나이와 비슷한 같은 학교 출신의 변호사 냐 하면 되게 가까워요. 거의 뭐죠? 친구 내지는 형 이 정도 사이에 그래서 뭐죠? 여기서 빼낼 수가 있어요. 김행장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다 뭐예요? 인맥의 그런데 이것도 안 됐어. 그럼 이게 뭐예요?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담당 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장 담당 판사가 있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럼 또 뭘 파악하는 거예요? 영장 담당 판사들의 대학 뭐죠? 출신 나이 파악을 해가지고 영장 전담 판사의 동창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담당 판사가 될지 모르잖아요. 아 이런 거 방송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친구인 변호사와 검사를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담당일 때 영장을 신청해 주시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검사가 그거는 받아줘요. 그러면 이제 뭐죠? 친구인 판사한테 뭐죠? 신청을 해. 그럼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근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성공보수가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불법을 만들고 비리를 만든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받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그 약전 자체가 반사별적이서 뭐다라고 뭐하고 있어요? 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이 판례는 2015년도 판례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성공보수 받아왔잖아요. 지금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형사사건에서 받으면 그건 뭐예요?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가구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인데 반사회적인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언제를 기준하냐면 법률 행위 시를 기준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중요한 점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 이후에 2015년 이후에 성공보수 약정은 뭐예요? 반사회적이어서 무효고요. 이 판결 전에 이루어진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자 그럼 두 가지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받기로 하는 것은 뭐죠? 반사회적이다. 두 번째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판례가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첫 번째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죠. 법률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쁜 짓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쁜 짓은 아니지만 일종한 욕구를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다. 혼인예약도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다. 왜 그러냐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니까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주죠. 그럼 어떻게 주겠다고 계약했더라도 그건 뭐예요? 무효니까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인 거 굳이 다 싸울 필요 없어요. 그래 알았다. 깨끗하게 사인해 줄게 하고서는 무효라면 안 줘. 그러면 걔가 뭐죠? 취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변호사라도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인 거죠. 별거 계약은 그 자체는 뭐가 아니에요? 나쁜 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별거 계약은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죠. 이러면서 제처하고 오후 3시에 별거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경찰관이 또는 집행관이 제처를 강제로 끌어낸다면 그것은 뭐예요? 반인륜적인 거예요. 따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에 의해서 무효니까 집을 나가기로 약속했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나갈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혼인의 약도 마찬가지죠. 나쁜 짓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첫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깐바하면서 우리 27살 때 꼭 결혼하자. 이게 뭐예요? 혼인의 약이거든요.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혼인을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고 만약에 혼인을 강제한다면 판인륜적인 거죠. 따라서 혼인의 약은 반사회적이 무효이기 때문에 결혼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결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뭐죠? 반사회적이 있고 이거 아주 시험이 잘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면 법률행위 전세가 싹 무효가 된다. 이게 결론인 거죠.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돌이를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물론 1억을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주기로 하는 것도 뭐죠? 무효인 거다. 따라서 사람을 서로 죽였다 하더라도 1억을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는 뭐죠? 전체가 쌍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또 최근에 잘 나와요. 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는 경우에도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째 법정에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이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는데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뭐죠? 처벌받죠. 그죠? 다시 말하면 당연히 법정에서는 정당하게 증언해 달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요?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이거는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요새 보니까 참 예천 뭐죠? 예천군 군의 의원이 캐나다로 여행가가지고 그죠? 가이드 폭행하고 또 가이드에게 뭐죠? 여자와 나온 술집 가자 라고 요구하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그죠? 미쳤죠? 그죠? 근데 엽기적인 것은 그 합의를 했더라고요.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돈을 한 6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인간들은 뭐예요? 끝났겠거니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근데 그 피해자가 언론하고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내가 이 인간하고 뭐죠? 합의했는데 뭐 사과받은 적이 없다.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너도 나 때려 내가 돈 주면 되잖아. 네가 돈 주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막 인터뷰를 하더라. 그러면서 막 그 양반이 실명을 막 공개를 하더라고요. 뭐 나 때린 사람은 누구? 뭐 여자 불러라고 막 요구한 사람은 뭐 건두고 누구 뭐 의원 말게 얘기가 들어서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막 이름을 막 해도 될까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양반이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죠?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 사람이에요. 영주권자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민권자는 뭐죠? 미국 사람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놈들이 뭐 국내 법원에다가 뭐 명예훼손이 뭐니 고소하고 어찌라라더라도 자기는 뭐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봐. 그래가지고 막 그냥 오늘 아침에도 인터뷰 하더라고요. 건두고 누구가 여자 부르라고 그러고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고송 지르고 호텔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야 미국 시민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뭐야 그게 기죠?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 하는데 기초자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서울 대전 충남 여기까지만 하고 구 안 했으면 좋겠어. 군도 안 했으면 좋겠어. 뭘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그죠? 여기 뭐 구의회 의원이 있다 그래서 뭐 걔네들이 뭐 하는 게 있어요. 맨날 지들끼만 짝짝꾼이지. 왜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어 저는.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방자치의 시작이 원래는 유럽은 이런 거거든요.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가 발전이 돼서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그래서 뭐예요?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걔네들은 이거는 뭐예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역사적으로 중앙정부가 민주화가 된 게 아니라 무엇부터요? 지방자치부터 먼저 시작이 돼서 뭐예요? 중앙정부를 민주화시킨 거니까 걔네들은 이걸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그걸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그걸 유럽박 기구해가지고 풀뿌리 풀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걔네 얘기고 우리는 풀뿌리 없었잖아. 없었으니까 광역자치까지만 하고 그 밑으로는 그냥 뭐예요? 그냥 옛날처럼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김도 안 되는 인간들이 그냥 무슨 군의회 군의회 빻지 보셨죠? 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국회의원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크기도 더 커요. 네. 크기도 더 커요. 그래가지고 보면 아주 그냥 빤짝빤짝 거려요. 미친놈으로. 아휴 뭐가 되게 나았죠?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정당한 증원을 하쪽으로 돈을 받으면 반사지 모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일실소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전에 계시는 분이 서울 가서 증원하려고 해요. 근데 이분이 택시기사세요. 나 한 달 일당 주셔. 이거는 받을 수 있어요. 하나 일당. 그 다음에 교통비 여비 등은 받을 수 있어요. 뭐 KTX 값이나 하룻밤 자면 뭐죠? 여간배. 이 정도는 줄 수 있고요. 요것을 뭐해서요? 초과에서 지급하기로 하면 요 때는 정당한 정당한 증원을 하기로 했더라도 뭐가 돼요? 반사회직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뭐 받고 하기로 했어요? 돈 받고 하기로 했다면 뭐죠? 반사회직이다. 왜냐하면 이게 뭐요? 뇌물인 거잖아요. 이게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할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제될 사람이 뭘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뭐가 돼요? 반사회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죠? 동기가 일단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다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 인해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리 입장에 그러니까 이게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 무효라는 말은 일단은 뭐라는 얘기예요? 유효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얘기죠. 생각해 보자고요. 의리 갑에게 사업자금을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출자 계약 자체는 뭐하지 않은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갑의 동기가 밀수였다면 이 출자 계약은 일단은 뭐죠? 유효한데 밀수를 하려고 한다는 동기가 의뢰하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이때는 뭐죠?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무효인 거죠. 지금은 헌혈 공짜로 해야죠. 그죠? 옛날에는요. 피 팔았어요. 피를 피를 옛날에는 제 어렸을 때는 피를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진짜 막판에 몰리면 병원 가가지고 피 뽑고 돈을 받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어떤 판라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뭐죠?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도박을 해가지고 돈 다 잃었어요. 다 잃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멀쩡히 구경하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먼 선보 담배 피다가 병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 피 팔면 되겠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뭐죠? 피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피를 뽑는 것 자체는 뭐가 아니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피 파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동기는 뭐예요?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뭐죠? 피를 뽑은 것입니까? 뭐가 반사회적이에요? 동기가 반사회적인 거고요. 일단은 뭐죠? 유효하지만 도박을 하려고 한다는 동기가 병원 측에게 표시가 됐거나 알려졌다면 반사회적이어서 어떻게 해요? 무용거예요. 이 사건은 좀 특이합니다. 뽑았어요. 뽑아서 어떻게 해요? 했어요. 했는데 다 잃었어. 나왔어요? 또 뽑으러 갔어요. 두 번 뽑았거든요. 뽑아가지고 돈을 바꿔서 또 다 잃었어요. 세 번째 뽑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니 왜 이렇게 자꾸 피를 뽑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도박 가는 중인데 돈이 지금 계속 잃어서 피를 뽑는 거라고 그러면 뭐예요? 뽑지 말아야죠. 왜요? 뽑기를 했더라도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병원 측에서 뭐죠? 뽑아줬고요. 그 양반이 쇼크로 죽었어요. 왜?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이 뭐죠? 처벌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자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일단은 뭐요? 유용하지만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피로소 뭐죠?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여기까지 왔죠. 두 가지였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새 보면 별 사건 많잖아요. 옛날에도 별 사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는 제가 아는 사건들은 다 뭐예요? 판례를 공부하다가 알게 된 사건인 거고 옛날에는 희한한 일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됐죠. 그전 옛날에는 신문 기사라 나와야 보도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자만 기사 쓰는 게 아니죠. 일반인도 페이스북이다 트위터다 해가지고 기사처럼 뭐요? 기사를 쓰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사실까지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더욱더 각박해지고 세상에 또 문제가 많아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문제를 뭐죠? 내포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뭐예요? 정보와 사회가 되는 바람에 몰랐던 일들이 우리가 뭐예요? 다 알게 되니까 더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이 발달한다라서 행복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약간 좀 들어요. 저는 그냥 모르면 더 알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알게 되니까 그냥 아침마다 뭐죠? 속상하고 인터넷 보기만 하면 뭐죠?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자 혼인한다 약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든 반사회적 법률행으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등장임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가족 중에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결혼하면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계약이죠. 동의하시죠? 혼인하면 퇴사한다는 계약은 결과적으로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돼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반사회적에서 무효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됩니까? 우리나라 여승무원들 얘기죠? 여승무원들이 혼인하면 퇴사하겠다고 각서를 썼다라 하더라도 각서는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혼인하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퇴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부부가 등장하면 뭘 조심하셔야 돼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이것도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혼은 나쁜 짓이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이혼의 자율은 제한해도 생관이 없다라는 이런 심정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뭐가 많이 나와요? 밑에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거죠. 만약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법은 위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전쟁 신구 선생님이 마지막에 90일 후에 보게 진행이 나오잖아요. 이혼 숙녀 제도라고 하는데 그거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90일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잖아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원 심판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위원이라고 판결해 버리면 사회적 파관이 크기 때문에 그냥 계류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이 다른 제도를 뭐죠? 고안하려고 연구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로 보장되니까. 그런데 역기적인 것은 뭐냐면 이것을 볼지 모르겠네요. 왜 우리는 이혼율이 높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다며요. 그렇죠? 왜 높은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요? 서양은 고부간의 갈등보다는 장모와 사회관리는 갈등이 굉장히 커요. 서양은. 걔네들 그러고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뭐해 그 우리는 여자분들이 뭐라고 해요? 시자만 들어가도 미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서양 애들은 장모자만 들어가면 환장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걔네들은 사회하고 장모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아요. 그건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혼인을 너무 자유롭게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런 느낌을 보셨어요? 서양 애들은요. 일단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뭐부터 해요? 동거부터 해요. 그래가지고 전에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은 당선이 되고 지금 아니에요? 전의 대통령입니다. 당선되고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뭐죠? 영부인 역할을 했어요. 유명한 축구선 호날두 있죠? 호날두 애도 있죠? 근데 그 놈은 와이프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히딩크 히딩크 우리나라 왔잖아요? 와이프 없습니다. 누구 데려왔어요?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걔네들은요 동거를 먼저 해요. 동거를 해가지고 수년 동안 살다가 이 사람이 진짜 내쫑인 것 같으면 그때 비로소 뭘 하게 돼요? 혼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혼인을 굉장히 신중히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혼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포함돼요. 그런 것도 포함돼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선보고 서너 번 만나고 결혼해요. 심지어는 베트남 같은 데 가서 아저가 아가씨들을 쭉 쐬놓고 이 아가씨 골라서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혼인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결혼 제도를 서양 사람들은 엽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야만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결혼 풍습. 거기다가 우리나라 또 어떤 풍습이 있냐면 결혼하면 남자가 짓 마련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걔네들은 지참금 제도로 이해를 해요. 무슨 말이야?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결혼 제도를 서양 애들은 말도 안 되는 야만적이고 이슬람교보다 더 혹독하고 야만적이라는 식이에요. 베트남 가서 여성들을 골라서 이렇게 데려오는 거를 왜 그것이 서양 사람들의 야만적으로 보느냐 하면 이게 지참금 제도고 여자를 먼저 돈 주고 사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남자가 집 준비해야지 이런 데 그거를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같이 살 건데. 이러면서 남자가 집 준비하는 게 지참금. 돈이 있어야 결혼한다. 지참금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혼인 제도가 잘못되냐.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은 거죠. 우리 서양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서양 좋아하는데 왜 혼인 제도는 서양식으로 안 가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이혼은 서양식 제도인데 혼인은 우리나라는 뭐예요? 조선시대 제도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모가 점제해 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한두 분 만나고 결혼하는 혼전순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혼인은 됐다 싶게 하고 이혼도 됐다 쉬우니까 이혼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익광고 해야 돼요. 혼전 동거는 아름다운 거. 진짜로. 그러니까 뭐 그냥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자꾸 애 낳고 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삼년동거는 아름다운 거. 그러면서 뭐예요? 피임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이래가지고 뭐예요? 이런 걸 좀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혼인 제도가 막 엉망진창인데 이혼이 뭐죠? 자유로우니까 뭐예요? 그냥 이혼율이 높은 거죠. 높은 것뿐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저는 애가 있다면 꼭 동거한 후에 혼인시킬 거예요. 자, 아무튼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뭐죠? 반사적인. 두 가지 나왔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이혼하면 이혼하면 반환해야 돼. 이렇게 특징을 얻었다면 이거는 뭐죠? 반사회적이죠. 왜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예요? 제한하니까요. 혼인이 유지가 되는 동안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을 금지하는 것은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왜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동안 팔지 못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아무 때나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런 특약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자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기억해 보시고 네 번째가 중요하죠.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첫째 세금 해피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금이 부과됐는데 꼭 내고 싶은 놈은 뭐예요? 또라인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든지 안 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 상정이고요.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예요? 반사회적이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나는 게 뭐예요? 이거죠. 믿음기 전맹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믿음기 전맹이 중간 생략 등기는 뭐 하자는 거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왜 한다고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믿음기 전맹이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왜요? 세금 해피는 인간의 본정 발행이니까 어떤 형태의 세금 해피 행위도 뭐 하자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반사회적 설명드릴까요? 갑이 주택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1가구 1주택이고 주택 보유기간이 2년이면 2년이 넘으면 양도수업세를 안 내도 되죠. 아무튼 그렇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갑이 아직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돼가지고 양도수업세를 내야 될 판이에요. 갑이 이런때 그런 거죠. 내가 등기 서류는 너한테 미리 교배해 두는데 등기는 2년 후에 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지금 등기하면 나한테 양도수업세가 부과되거든 그러자 해가지고 등기는 2년 후에 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이해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에 왔더니 와이프가 을한테 뭐라 그래요? 나가 디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 집은 왜냐하면 얘가 아무리 등기 서류를 가지고 있더라도 갑 명의로 뭐예요? 등기되어 있으니까 아직도 누구 거예요? 갑 건 거예요. 그럼 갑이 돈 필요하면 또 팔아먹을 수 있고요. 만약에 돈 필요하면 여기다가 저당 잡히고 뭐 할 수 있어요? 돈 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사람은 뭐예요? 불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맞아 나같아 지라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을이 그냥 갑의 세울로 이전 등기를 바로 했어요. 그렇더니 갑에게 뭐가 부과됐냐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어요.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만큼 의뢰에게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왜냐하면 2년 후에 이전 등기라는 특약은 유효하죠. 왜요? 세금의 피는 인간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해지지 않아요. 유효하다는 말은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행을 안 해서 계약을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건 뭐예요? 위법행인 거예요. 따라서 세금액만큼 갑은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채무의 페이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지 다음 주에 또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새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얼른 나오고 있잖아요. 비자금을 만들고 범죄자금을 만드는 것 자체는 뭐죠?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만들어놓은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숨기는 행위는 누구든지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문제는 누구라고요? 전두환 대통령 29만 원밖에 없는데 왜 갖고 그래? 그게 뭐예요? 정상이다. 근데 요새는 좀 약간 정상이 아닌 것 같죠? 치맥기도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투기 행위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기 행위는 어떤 형태든지 뭐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고 이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요. 이 정도 정리해 두시는 건데 교재를 보시면 판례는 다 설명드리는 거고 56번 해가지고 사회질수 위반의 유형이 나오거든요. 이건 한번 쭉 보시는 것이죠? 보시는 건데 교재 분류 방식은 우리 판례 분류 방식이 아니라 일본 학자의 분류 방식이에요. 보통 책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렇게 쓰실 뿐이고 그냥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죠? 이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고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57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의 효과가 나오는데 이 효과부터는 뭐죠?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57페이지 반사회질 법률의 효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